1, 2, 3, 2, 3 이거 팀 나봐 지금 아 진짜요? 이거 팀 아니야? 이거 팀으로 이렇게 책상 앉는 거 아니야? 저희도 아니야? 뭔가 팀 나오신 거 하도 모르겠어 어 오늘 편지하겠다 음악 기술에 물려야 됐네 너무 즐겁다 재밌다 그러게 재밌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다 정말 부담 안 되는 예능 너무 좋다 저희 멤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 또 불러주세요 저희 많이 불러주세요 더 웃기고 싶어 더 열심히 해야지 오메가3보다 어떻게 되겠어 오메가3 지금 다들 상품 따는 거보다 그런 게 더 부럽지? 웃기게 더 부러워 승관이는 아 저런 걸 내가 했었어야 돼 아 근데 진짜 부럽긴 하더라 아 부러웠어 어떻게 오메가3가 나오지 어떻게 오메가3가 나오지? And I'm better 먹을 세상 힘을 다 고스러져도 보기 모르고 날 뛰는 중 맞이 된 것 같은 선을 고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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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본생 like this 시간과 공간이 구애받지 않는 자세이 자세이 더 멋있게 해봐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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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음으로 너무 커져 와 여기를 그냥 다 그냥 잡아먹을 수 있다 너무 크면 뭐야 뭐야? 알려 하지마 하하하하 나 잡아 괜찮나? 조금 눌리긴 했는데 여기가 이 반대쪽 이리 와 눌린 거 살려줄게 여기가 두 번째가 안 돼 거침없이 거로 가지 거침없이 걸어 가지 거침없이 lets you go worthless 거침없이 워크 거침없이 걸어 가지 거침없이 걸어 가지 거침없이 걸어 가지 거침없이 걸어 가지 뭐하고 뭐야 갑자기 이렇게 보낸다고 다시 니 맘대로 머리 수정 지금 잡았는데 네 고침없이 난 더 가지게 고침없이 난 더 가지게 고침없이 더 고침없이 여러분 같이 놀 준비했나요? 고침없이 잘한다 실장님 뭐야? 세븐 세븐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침없이 더 고침없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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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바빠 나 진짜 너무 바빠 나 너무 바빠 이 상태 그대로 팀이 됩니다 좋아 팀이 됩니다 팀이 돼? 야 잠깐만 너 왜 실망하냐? 팀이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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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한 팀입니다 세 명 팀 하나 있죠? 세 명 팀 이쪽이요 세 명 팀 끝으로 가세요 세 명 팀 이쪽이요 어? 울려 좋아할 수도 있어 울려 좋아할 수도 있어 아 울려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서 널 골랐어 너 너 너 너 너 왜 실망하냐? 좋아 일단 앉아볼까? 진짜 무슨 수련인 것 같다 야 팀 좋다 팀 좋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어떤 이끌림 같은 거잖아요 이끌림 갑자기 했는데 와 그렇네 안 왔다? 그건 운명이 어떤 빌드 빌드 빌드업 계속 이렇게 한 조가 돼서 팀으로 팀전을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 형들이랑 너무너무 저는 케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앉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좀 아쉬웠던 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듣고 또 호시가 응 그래 내가 고쳐볼게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동료의 단점을 한번 하나씩 그래도 고백하는 시간 야 둘은 또 붙어있냐? 야 진짜 운명이다 둘이 붙어 앉은 거 뭐 오늘 일이 아니라 평소에 평소에 트름 좀 조심해 줘 트름 좀 조심해 줘 트름 좀 조심해 줘 트름을 조심해 달라요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좀 불편한가요? 그런 부분이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네 네 트름 좀 조심해 줘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어지면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단백질 먹고 방귀 좀 조심해 줘 저는 방귀 좀 단백질 먹고 방귀 좀 조심해 줘 방귀 나왔어야 돼 여기 약간 생리현상 쪽이네요 그냥 둘이 맞아요 하나는 위에서 나오고 하나는 밑에서 나와요 둘이 만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아싸리 EXID 위아래 틀어주세요 지금 방송생활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 이제 나는 비 비 비 비 비 비 트름 조심 방귀 조심 우리 변호씨가 오 디에이트 형 이거 귀걸이가 좀 별로인데? 귀걸이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건 너무 바로 그냥 대놓고 디스인데? 별로인 거 찾고 있어 없네 오 단점이 없다 그게 단점이라고 할까 단점이 없는 게 단점 너무 완벽하다 딱히 뭔가 찝을 거 없어요 잘했어 잘했어 알겠습니다 우지 씨는 그러면 우리 쿱스에게 딱히 할 게 없지만 박보검은 진짜 아니었다 박보검은 진짜 아니었다 박보검은 진짜 아니었다 박보검은 진짜 아니었다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쿱스 씨는? 호시 씨에게? 저 없습니다 아 늘 고맙고 사랑하고 알고 감사합니다 아끼고 아이고 이미지 챙기는구만 야 저게 사실 없는 게 어색한 건데 나를 따라할 때 너무 과장하는 게 조금 나는 아쉽다고 아 그렇구나 오바를 한다 네 너무 오바를 하니까 오바를 한다 호시 씨는 그럼 승관이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승관이가 괜히 웃기려고 좀 오버페이스한 게 있어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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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방송 생각을 하는 애 아 저요 저는 원우야 그냥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말을 너무 안 해요 아 알겠습니다 원우 씨는 그럼 우리 디노가 몸이 좋은 건 다 아는데 술 좀 자제하자 아 우리 디노가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민송이 좀 그만해버려 저 많이 안 마셔요 근데 진짜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마셔요 형으로서 걱정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미지가 저 막낸데 여기서 제일 어울리고 원래 막내가 제일 쌩쌩한 거야 맞아 많이 쌩쌩한 거지 막내가 술꾼의 면도쟁이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야 맞아 맞아 사실 뭐 세븐틴이 거짓말은 잘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따끔하게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팀인데 그래도 각자에게 또 하 도겸이 단점 도겸이는 그 진짜 깜짝 놀라게 갑자기 노래 연습할 때가 있어요 아 옆에 있으면 갑자기 하아 약간 하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놀랐는데 저도 아까부터 몇 곡 들었거든요 그렇죠 쓰러져도 보기 모르고 날 뛰는 중 쓰러져도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I love my team 중약하다 갑자기 하네 갑자기 갑자기 진짜 너무 뜬 거 없어가지고 이게 노래 연습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만 오케이 데시벨을 낮춰볼게 아니 얘기를 해줘 차라리 아 오케이 제가 지금부터 간다 아 지금부터 간다 간다 어 그렇지 그래 준비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도겸이 형한테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노래 억지로 얘기를 해야 될 때 서운한 거 얘기해야 될 장선 저게 나와 똑같은 노래야 도겸이 계속 서운해 근데 계속 서운해 맞아 맞아 계속 씁쓸해 요즘 좀 조용히 하긴 하는데 이러면서 그럼 도겸 씨는 준에게 준 형은 진짜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욱하는 게 좀 되게 조금 많기는 해서 욱하는 걸 좀 줄어보면 어떨까라는 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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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씨가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또 한 번 확인하실까요 준 형이 이제 저희가 안무 연습할 때 동선 이런 거 맞출 때 안무 연습할 때 형 그 번호 한 5번 정도 아니야? 나 5번 절대 안는데 하면서 나 절대 안 돼 나 5번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근데 성대문서 진짜 똑같은 거 같은데 근데 그냥 도겸 도겸아 너희 이제 죽었어 너희 이제 준 형 잘해야 준 형 화났어 지금 형이 오 그런 건가요? 미친데 죽은 거 같은데 화났어 왔어 살짝 왔어 준 형 화났어 지금 지금 준 형 잘해야 준 형 옆에 없는데요 아니 조슈아 조슈아 형 조슈아 형 한대요? 근데 이 형도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어 맞아 근데 슈아 형의 단점은 없어요 네 슈아 형 그거 있다 자기가 정말 최강 동환인 줄 알아요 진짜요? 아 맞아 맞아 그거 좀 진짜로? 아까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그리고 막 자기가 잘생긴 거 아니까 그냥 그걸 자기 지 입 밖 뒤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거만 조금만 줄이면 너무 완벽한 형 너 진짜 네가 동환이라고 생각해? 어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 동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네가? 구호 중에서는 구호 중에서는 구호 중에서는 구호 중에서 내가 제일 동환 아니야? 무럭! 무럭! 내가 제일 동환이지 이야 아니야 진짜로 야 야 아니야 끼리끼리들 논다고? 진짜 끼리끼리들 끼리끼리 논다 너네 일단 화장 좀 다크 오줘 야 다크 오준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리더인 줄 알았어 너네 넌 리더인 줄 알아 네가 나이 제일 많은 줄 알아 막내라고 넌 리더인 줄 알아 네가 나이 제일 많은 줄 알아 막내라고 절대 생각하네 너네 너 빠져있어 진짜 어디 가면 승관이가 나이 제일 많은 줄 알아 맞아 그렇게 봐 맞아 나이 많은 줄 알아 어 그렇게 해 그래 승관이 어리게 보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나를 이제 알고 보면 어우 저렇게 귀여운 애구나 근데 이제 잘 모르실 때는 아니야 아니야 약간 승관이가 승관 아니야 여기 캐럿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승관이가 아무도 아무도 안 드세요 캐럿들 있다며 뭐 숨겨준 캐럿 있다면서요 알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분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이런 것들 계속 되새겨서 내가 고칠 수 있게끔 네 이거를 구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호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저 이제 웃기려고 한 건데 박보거 박보거 우리 박보거 박보거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박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좀 스러워 이거 위 아래 비거리가 별로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웃기네 솔직히 말 좀 하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버하고 나고 방송생각 오버하고 나고 방송생각 오버하고 나고 방송생각 오버하고 나고 방송생각 박보검은 모르지만 아끼고 사랑해요 오케이 박보검은 모르지만 아끼고 사랑해요 아 비니님 혹시 위아래로 가능할까요 그냥 위아래가 포인트였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틀음 방구 틀음 방구로 가야돼 형들은 진짜 아니 근데 나 진짜 박보검님 팬분들한테 죽을 것 같아 박보검은 모르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로 저 진짜 알아요 뭐야 그 오버하고 너무 방송생각 잘했어요 자 두번째 하나 둘 셋 틀음 방구 박기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술자리고 말씀하자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비걸레가 별로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멋있는데 그거를 엄청 쉽지 않아요? 멋있잖아 하하하하 자 하나 둘 셋 박보검은 모르지만 아끼고 사랑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를 수 있죠 아 찬대인 맞춥다 야 쟤는 거 너무 어렵다 하나 둘 셋 글발 찢어고 우카고 동아링으로 시작할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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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저기는 근데 글만 읽어보면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그냥 너무 최악이에요 저거 봐 이게 더 안 좋지 않아요? 이게 더 약간 재미야? 아 근데 이건 누구나 이건 자연생 지금 모든 국문이 틀음 다 하고 모든 국민이 단 거 다 끌어가지고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우리가 지금도 이게 이제 계속 영원히 유튜브에 남겠죠? 영원히 아 기억이 되네 그쵸 나중에 아들한테 보여줘야지 네네 자 그러면 음악 퀴즈입니다 음악 퀴즈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승관이 제일 잘하는 목표인데 승관이가 잘하지 승관이가 잘하지 승관이가 아 우리 이부가 맞아 방송 생각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자 음악 퀴즈 할 거고요 음악을 틀어드리면 어쨌든 자기 부저 풀 네임으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술 줄이고 말 좀 하자 똑바로 외치신 다음에 임영웅 임영웅의 비가 내릴 때면 아니 무슨 말이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품이겠죠 와 상품 있어요? 이거 뭐하러 하는 거냐 뭐예요? 더 많이 쓰시네요 진짜로 아 오늘 상품복 있는 형이랑 하네 아 그렇네 오늘 오메가3랑 뭔가 쌀 거 같은데 100만 원 상당의 상품 예를 들어 뭐 갖고 싶다 100만 원 즈음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두 개 뭐 이러면 뭐 나눠가질 수는 있겠죠 어떤 심정적인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아 아 뭐 뭐 그런 예능 촬영이라는 거 아 그래 근데 1등이 남의 손을 뽑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그건 또 가져가는 거예요 오오 가져가는 겁니다 모스트 훌플레이어 아 보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 뽑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뽑을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 뭐 뭐든 해가지고 온오빠가 반성이다! 온오빠가 반성이다! 온오빠가 반성이다! 온오빠가 반성이다! 샤이니! 셜록! 정답! 통조 베이베! 통조 베이베! 어! 기리어스게! 새비숭들일까? 기리어스게! 새비숭들일까? 급해! 급해!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박자! 스네어! 아! 소! 기리어스! 예! 아! 소! 기리어스! 예! 잘가! 기리어스! 오늘의 홈! 샤이니! 신의하우스! 포! 샤이니! 기리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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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와! 인정이다 진짜! 가자! 아니 이렇게 되면 MHPD도 가져가겠다는 욕점이거든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잘하세요 이야 잘한다 굳이 이거 정답 맞춘 팀만 나와서 춤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둘이 누르기는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음악 퀴즈 하나 누구 앞에서 주로를 잡어 자 지금 숨 헐떡거리기 열심히 하셨는데 1점 획득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1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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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 트름이 빨랐던 거 같거든요 트름이 빨랐대 트름아 cosmos 자 죄송하시죠 lem argue 좀 빨랐죠? Q&Ys 어! 어! Q&Ys Antone Q&Ys 네 그룹은? 이름은? STACY STACY A.SHEX Niim 안으로 된다니까 빨리와! 앉자 앉자! 엘사 뭐 뭐야?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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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퍽 퓨퍽 탕 탕 턴 엘사 쿠로우 나타나줘 이런 거 하면 재미잖아 형, 우리 한 번 더 맞혔다 좋다 형, 우리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말 좀 하자 말 좀 하고 춤 좀 추자 열심히 해볼게 좋아 좋아 예상회를 너무 빨리 맞히는데 지금?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모르겠어, 트와이스 됐어요 트와이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TTT 왜냐면 작곡가가 같아 TTT 왜냐면 작곡가가 같아 헷갈릴 수도 있잖아 진짜 헷갈린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규칙을 정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 생각을 딱 한 대 말을 해라 이럴 때 작곡가 돼 트와이스 나 규칙을 못 들었어 둘이 잘 어울린다 제대로 하자 잘하자 그래, 나 진짜 가만히 있어볼게 가볼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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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오버 오버가 빨랐어요 하나, 둘, 셋 여자아이들 트와이스 오, 바구 끼고 민규야, 먼저 한다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이런, 이런 소리가 뭐지? 뭐지? 이게 뭔가 바뀔 것 같아,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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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이거 뭐야? 약간 쿨 선배님 노래 같으니? 아이돌을 말한다? 우리 왜 불러, 우리? 아, 뭔데? 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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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맞다, 나 노래는 알아 술 주려고 말 좀 하자 어? 술 주려고 말 좀 하자 하나, 둘, 셋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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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에서 땡!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정말 답답해, 이 노랜데 정말 답답해 자자 자자 알아? 몰라 몰라 와, 할 것 같은데? 와, 할 것 같은데? 장라이 장라이 와, 이거 이거 지금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겠다 아니면 자자 운명 같은 여자 형님 우리 지금 못해, 이제 두팅하고 어, 두팅하고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모르지? 네 뒤에 어디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몰라, 전혀 모르겠어요 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조용히 해, 스태프 스태프 자 자 야 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 뒤에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모두에게 다 해도 돼요?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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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쿨의 운명 운명 정답! 와 뭐야? 근데 뭐 어떻게 우리의 뭐야? 소리 맞았다, 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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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명이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트림 트림을 좀 방귀 껴주세요 한국! 한국 껴! 한국 껴! 한국 껴! 한국 껴! 운명! 한국 껴! 아, 그래도 맞네 대충 찍었는데 이거 좀 내려줘 쿨인 거 쿨인 거 쿨인 건 아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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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목 때문에 저 처음에 바로 알았어요 맞아, 제목을 몰랐어요 아, 운명 같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너무 어렵다 가볼까요? 아 옛날 색깔 ente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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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해! 세븐틴 해! 박수! 박수! 정답! 정답! 그거 박수? 박수야? 왜 박수야? 뮤직비디오 처음에 들어가는 거 아, 뮤직! 아, 이거 지금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오! 짝짝짝짝! 오! 짝짝짝짝! 아니,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술 줄이고 말 좀 하자 축하드리고요 네 나머지 팀 왜 몰랐나요? 아, 이게 뮤직비디오 버전이라서 아니, 이게 음원이 아니에요 뮤직비디오에서 우지 형이 어떤 가게 앞에서 서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 민규 형이 막 오면서 우지 형이 막 발로 차고 이러는 거 우리가 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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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이게 뮤직비디오 버전이라서 누군가는 맞혔잖아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지 씨 어떻게 된 거죠? 맞춘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 이게 못 맞추면 뭐라 이게 우길 수 있는데 맞춰보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바로 맞추네 나 여자 아이들인 줄 알았어 계속 여자 아이들을 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 찍은 지 진짜 옛날인데 디노 맨날 뮤직비디오 하니까 이게 희미가 좀 있네 네 응대 좀 했으니까 우리 실력대로 갈게 지금부터 모든 문제가 다 뮤비로 나오나요? 아,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서 음원을 받아와가지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오케이, 제대로 간다 오케이, 제대로 간다 오바하고 방송 생각 오바하고 방송 생각 오바하고 방송 생각 누구죠? 뉴진스 정답 H.I.P.E.P.O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기 난 이거 아는데 가자 나, 너 쟤 몰라 해줘 옥블블리 데리고 나와, 저 옥블리 같은 옥블리 데리고 나와, 저 옥블리 같은 옥블리 데리고 나와 어디 가세요? 잘한다 어떻게 다 알아? 그러게 잘한다 왜? 잘한다 잘한다 왜 이 팀이 잘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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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흥 안되나요? 먹어요 나중에 최종병까지 오바오나 바운생 오바오나 바운생 그리고 저 흥은 안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맞추세요 문제를 맞추려 오바오나 바운생 오바오나 바운생 잠깐만 하나 둘 셋 보름달 땡입니다 귀걸이가 별로예요? 아니 이게 보름달을 먼저 맞추시면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귀걸이가 별로예요 선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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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먼저 말해야됩니다 나 이거밖에 몰라 아니 근데 귀여워 귀엽다 야 너무 무서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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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그거 치러 저거 하려고 한 거야? 이거 이거 노래방에서 꼭 해야 되거든요 아니 순간 누웠는데 누웠는데 나 바로 붐이 되려고 했는데 아유 아유 아 누웠는데 아 가수 이름 먼저 무조건 가수 이름 먼저인가요? 네 왜냐면 그래야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목으로 토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토스를 한 건데 사실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지 이 소리부터 잘 알지 순간이 진짜 힘들어 이거 진짜 잘했어 자 가겠습니다 오바하고 넘은 방송 생각 오바하고 넘은 방송 생각 와 와 와 와 뭐죠? 이거 밸런스 안 맞아요 와 와 야 독점이다 독점 와 어떡하 토큐 이렇게 알아? 형이 먼저 형이 먼저 해야 돼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나 둘 셋 9화 4분의1 3승강자인가? 귀걸이 귀걸이 4분의1 1nell3 뭐..지하철이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귀걸이 TXT 오케이 9화 4분의3 정거장에서 만나 땡 뒤로 바꾸고 자 txt txt에 9화 4분의1 정류 정류장에서 땡 어우 자 술주리고 말 좀 하자 술주리고 말 좀 하자 야 미안해요 TXT에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만나요 땡 아닙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고 사랑해요 TXT TXT에 9와 4분의 3 정보장에서 볼까? 만나 땡 아니고요?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 만나볼까요? 만나는 게 어때? 만나는 게 어때? 만나 보려 해 만나 보시련지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자 마지막 기회는 저 그럼 다시 새로 시작이죠 다시 새로 시작이죠 뭔데 뭔데? 어떻게 말해줄지? TXT에 9와 4분의 3 정보장에서 너를 기다릴게 아 거의 다 왔는데 방송생각 거의 다 왔는데 너무 방송생각 TXT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어? 정답! 정답! 아쉽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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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게 아이고, 아이고, 기특댕! 이야, 잘한다.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우와, 타블대상 정거장에서 널 기다려? 사실 다 졌어요. 야, 어떻게 알았냐, 근데? 난 왜 이렇게 모르냐? 기다려. 기다려였구나. 야, 어쨌든 누군가 우리 거를... 쉽지 않네. 쉽지 않아. 2등, 2등마다, 2등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 5만원원 방송이 가! 자, 하나, 둘, 셋! 내가 할게, 잠깐만. 시작! 보아! 넘버원, N5.1! 땡! 아, 아, 정답! 정답, 정답! 땡! 아, 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미안, 미안, 미안. 그녀는 나의 우정에 찾아와 그녀의 악물전을 자, 노 margin azx2 와, 이거 우리 했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춤 하지 않았나? 나의 으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으으으으음 아아아아아아 이거 펜디잖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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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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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뚜루 나 질러 오늘 밤 날 찾지 말아줘 내 숨을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의 사랑이 지내줘 하나 초코드라는 이 길이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잘했어 와 뚜루뚜루는 대박이다 우리 안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했었어 했었어 와 나 잠깐 SES에서 헷갈렸다 SES인지 보았는데 SES는 진짜 바로 바로 간다 지금 점수가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지씨? 왜 이렇게 어렵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고요? 흡수시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대요 재미라도 가져가 알겠어 재미라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름이 너무 길어 술 줄이고 말 좀 하자 술이 빨랐죠? 술 줄이고 말 좀 하자 FML 어? 틀어봐요 빵 끼고 아니야? 맞아 맞아 정답! 오케이 정답! 이거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안무가 없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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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원래, 원래 나만 바보 됐어 지금부터 파인풀 마이 지금부터 파인풀 마이 아버지 대리 불러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대리 불러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아 한 번만 더 아 여기서 볼 수 없는데요 아 딱 한 번만 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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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불러드릴게요 아 면도기 나요 아니 아니 면도기 나요 아니 아니 면도기 나요 아니 아니 면도기 나요 아니 다 지금 해놨어요 아버지 육중 나를 해놨어요 야 노래랑 딱 맞죠 아 잘한다 이런 거 잘하네요 이런 거 잘하네 아 자 우지씨 아 FM이 나올 줄이야 할 말이 있어요 좀 아 우지는 진짜 몰랐어요 여태서 이거 이번 신곡이잖아 맞아 아 잘해 아 아 왜냐면 이런 온전스쿨스 앰플은 많으니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괜찮겠지 아차 싶었어 아 맞다 녹화 날이 지금 발매일 전이니까 인지를 못 한 거야 사실 이게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나올 줄 몰랐던 거지 발매일이 전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게 아직 안무 연습 이런 게 없어서 맞아 맞아 안무 연습을 아직 못했어요 애초에 안무도 없고 안무도 없고 아무도 그래도 아 이건 발매가 안 됐으니까 아 예상을 못 했다 핑계가 다 달라 야 길다 혀가 길다 핑계가 길어 하 단점을 너무 길게 말했어 그치 내가 정해서도 단점 없다고 얘기하는데 끝이구나 요즘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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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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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라고 제목이 번호 찌디 태양 굿보이 정답 너무 쉬웠다 야 이왕하는 거 멋있게 이런 거로 맞춰야 되는데 구조의 엔딩기의 하이 필린넘텔 우리 애드립까지 다 알아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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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라라라라라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You ready? I'm ready! You ready? You ready? I'm ready! You ready? I'm ready! 이쪽으로 볼게요 I am a good boy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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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말이야? 뭐 이런 말이야? 잘 어울린다! 멋있다! 멋있다! 귀걸이 팀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었거든 시작할 때 아마도 잘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꽤 맞췄어요 예상으로 예상으로 지금 우진 반점인데 그러니까 1억을 맞췄어야 했는데 나이스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 못 먹었다 누구세요? 배다 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두고 가주세요 금빨 지나고 우파고 동아님으로 차갑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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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갈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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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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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리갈리야 할리갈리야 땡! 어? 오! 아! 박보공 원해지만 아기가 사랑해요 박보공! 소방차 땡! 아니고요? 할리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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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빨 지나고 욱하고 동아님으로 생각해요 기회 없습니다 기회 없어요 아! 아는데! 오늘 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아냐? 그 멜로디만 비슷한데? 맞는데? 뭐지? 아예 모르겠어 아! 아는데! 네! 아! 이따 알려줘 일부러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아 이거 아는데! 이거 아닌가? 이제 빵빵빵빵 넣어봐 이거 그거잖아 뭐야 이거잖아 으쌰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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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몰라 으쌰으쌰 이거 배고보라고 맨 많이 해 언제나 너를 언제나 너를 노래 아는데 이런만 불러 너의 아파트 너의 아파트 귓거리 눌러요 자 귀걸이가 빨랐어요 예상률 빨랐습니다 지금 뒤에 있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어난 거야 자 일단 번호부터 얘기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양보 가능한가요? 양보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양보가 가능한가요? 순주로 말 좀 하자 자 가수부터 갑니다 심수봉 선배님? 아니고요 아 이름 비슷해 드름하고 방구 끼고 자 드름하고 방구 끼고 윤수일 윤수일의 하나 둘 셋 아파트 정답 뭐야 어떡해 예전에 아빠가 듣는 거 들어봤어 뭐야 이름 뭐야 아파트는 윤씨야? 윤수일 선배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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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릇에 부른 축하자 아이고야 흘러가는 그림처럼 뭐라도 해야지 눌려, 눌려 그거 알 것 같아 이거 인터넷에서 이거 인터넷에서 그 아버지 우리 이산안 이산이잖아 우리 이산안 그만해 맞아 좋아해야 할 것 같아 와, 근데 슈아 형 멋있다 괜찮았어? 어 괜찮아, 우리는 흥흥을 버릴게요 우리는 흥흥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정수로 해야 돼 흥은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우리 서로 동료의 단점을 한 번 하나씩 그래도 슬픔 얘기할 때 나도 방금 얘기해줘 다시 그거 얘기하자 잘한다 깔끔하네 슬픔 얘기해줘 방금 얘기해줘 형은 기다려야겠다 권은이 단점? 딱히 없는데 권은이 단점? 없어? 뭘로 얘기해도 돼? 너를? 단점 뭐 뭐 오케이 형 형 그냥 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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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해도 돼 아니면 내 페이스에 맞춰봐 내가 먼저 던질 테니까 디노가 너 어떻게 해? 아 너가 난 또 몸 좀 챙겨라 나한테 좀 센 건데 더 센 건데 더 센 건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고하니까 왜 방송 생각 안 해볼게 아 이거 못 듣겠다 나 뭐 하는 줄 알았잖아 나영선 팬들한테 인사하는 그런 거 가지고 있어 응 아 아 아 슬픔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던데 슬픔 얘기하면 좀 힘들 것 같던데 슬픔 얘기하면 좀 슬픔 얘기하면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없다로 가자 그래? 응 생각나는 게 많구만 나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나도 뭐 할까 아까부터 생각 없어 뭐 할까 둘이 싸워라 나 상관없어 남의야 둘이 싸워라 나한테 뭐라 할 거야 비밀이야 알았지 제대로 얘기해줄게 뭘 좋은 거 얘기할 거야 단점이 뭐가 있음 유톡이 형 너도 형이 단점이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 없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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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난 understand but I love but I love you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but I love you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but I love but I love you let's not try it I love you I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